사이즈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회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은 광고에 보면 쉬우니까 아이패드라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표가 나오고 그 안에 사진을 원하는 영역만 잘라가지고 붙여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기능은 굿노트5 앱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기능을 같이 배워보면서 아이패드의 활용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아이패드 관련 팁들 알려드리니까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도 아이패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굿노트5 앱은 유료 앱이지만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에서는 필수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를 누르면 여기에서 노트북, 폴더, 이미지, 문서 스케일, 사진찍기, 불러오기, 퀵노트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지가 있고 종이가 있고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나오는 거는 월간 스케줄표가 나왔잖아요 밑에 보면은 몬스립 플래너 C, 워크립 플래너 B 이런 식으로 스케줄표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성을 누르면은 광고에서는 월간표가 나왔는데 저는 주간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, 화, 수, 목, 금 이런 식으로 스케줄표를 만들 수 있게 나오고요 굿노트5의 기본적인 거는 노트에서 메모하고 또 지우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꾸미려고 하면은 이미지도 넣기도 하고 스티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예쁘게 꾸미잖아요 똑같이 꾸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광고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바로 이미지를 넣는데 그 영역을 잘라서 넣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지 넣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불러 왔습니다 사이즈 조정은 우리가 PC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의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곰돌이만 가져오고 싶다 이 부분을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위에 자르기 공유가 있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하세요 렉탱글은 사각형에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리핸드는 원하는 영역만 이미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돌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애플펜슬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은 이 분만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영역에 가져다 두고 사이즈 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회전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고 여기다가 메모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예쁘게 나만의 스케줄을 만들고 나만의 멋진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노트5에서 이미지를 잘라서 원하는 영역에 넣는 걸 같이 배워 봤습니다 정말 쉽죠 쉬우니까 아이패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아이패드 관련된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